주말이 지나면서 부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천 명을 넘었습니다. 2주 전 초연음악실에서 시작된 코로나19 3차 유행은 일상 속 직장 내 감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금융사무실 직원 10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전파 경로까지 알 수 없는 사례들이어서 3차 유행의 최대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강혜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강서구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소. 이곳 직원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시는 사업소 내 식당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확진자 1명의 가족이 일하는 부산 4구의 한 금융사무실에서도 직원 5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이 사무실은 CCTV가 없어 정확한 방문자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최초 감염 경로와 생곡사업소와 금융사무실 두 집단의 연결고리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감염원이 최초 사례의 감염원이 지금 파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염원 파악과 우리가 모르는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공개하였습니다. 사상구 학장 성심요양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1명이 또 확진됐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모두 18명. 병원 4개 동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자 부산시는 부분 격리에서 병원 전체 격리 조치로 강화했습니다. 환자 150여 명과 직원 60여 명이 격리 중입니다. 환자들을 지금 분산하고 병상 간격을 2미터 유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자 병상이 너무 많은 곳은 별도로 옮길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는 또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54명으로 늘었습니다. 2주가 넘도록 연쇄 감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부산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9명. 3차 유행의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접촉 경로를 모르는 감염원 불분명 사례가 10%에 달해 감염 확산세는 지속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